바로 이어서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굉장히 특별한 순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우리 한복의 우아하고 고운 선을 즐길 수 있는 한복 패션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한복 패션쇼는 한국문화진흥협회에서 후원으로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39명의 모델들이 선보이는 다양한 디자인의 한복을 보면서 한국의 전통 문화, 한복의 매력에 푹 빠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한복 패션쇼가 있습니다. 오늘의 한복 패션쇼가 있습니다. 한국의 전통 문화는 한국의 전통 문화입니다. 오늘의 한복 패션쇼가 있습니다. 한국의 전통 문화는 한국의 전통 문화입니다. 우리는 39 모델들이 다양한 디자인의 한복을 보여주는 한복입니다. 저는 오늘의 전통 문화입니다. 오늘의 전통 문화는 정말 diversified. 오늘의 모델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한국의 옷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한복 쇼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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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복을 이렇게 아름답게 쇼케이스 할 수 있어서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모델들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계시나요? 네 오늘 행사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뒤편에 마련된 다양한 한국 도시락이 관저 곳곳에 마련되어 있고요. 볼거리들과 맛거리들 즐기면서 가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뒤편에 관저 들어오시면서 그 뷔페 라인이 작게 준비가 되겠는데 거기는 디저트와 여러 한국천 한국 팬케이크, 다른 디저트도 도시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디저트를 즐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정말 놀라운 시간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네, 정말 특별한 즐거움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모두가 여러분에게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맛있는 한국 음식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음식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음식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